어쨌든 간에 열심히 읽으신 모양인데요 열심히 공부를 하시던 분 가운데 한 분이 꼼꼼하게 글자까지 열심히 시크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한테 물어봤는데 지난번에 우리 94쪽에 보면은요 94쪽에 19절 19절에 보면은 고본대학에서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요순이 솔천하 이민이 종한다 그랬죠 복종한다라는 말 요순이 천하를 거느려도 백성들은 복종을 하고 인으로서 솔천하 이인 하신데 이민 종지하시고 그 다음에 걸주 솔천하 이 폭한데 포한데 이민 종지하니 라고 해서 솔자를 거느릴 솔자로 했죠 따를 솔자 거느릴 솔자 둘 다 다 통합니다 거느리였기 때문에 따른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어느 분이 뭐라고 질문하셨으면 다 끝나고 났더니 선생님 모든 책에 보니까 그 솔자가 그 솔자가 아니고 장수 숫자 있죠 장수 숫자에 솔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죠 이렇게 있고 이거 있고 모든 책에는 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 때 그 모든 책은 무슨 의미겠어요 주자에 다 장구번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자의 장구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본대학 그죠 우리가 지금 본 고본대학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볼 때 맨 앞에 이를테면 저거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조금 깊이 하실수록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그 66쪽 66쪽에 보시면은 제가 대학 고본정의 해놓고 밑에 이 책은 무영전 13경 주소본 예기 주소 권 60권의 그 중에 하나인 42편의 대학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영전 13경 주소본에 근거해서 쓴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책을 기본으로 해서 이 원문을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125쪽 보세요 125쪽에 있는 그 주자의 장구번은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번째 줄 찾으셨나요 거기에 보면 여기에 나온 주자의 대학 장구번 서문과 본문의 원문은 치조당 사고전서 회요 본 그 다음에 영인고 그걸 이제 다시 또 이 중에 나중에 없어져가지고 영인본 흠정 사고전서 회요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썼는데 제가 이제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122쪽 122쪽에 9-4번 문장 찾으셨나요 거기에 요순이 솔천하 이인하신대 라고 할 때 솔자는 요걸로 바꾸세요 장수 숫자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걸주 솔천하 이포한대라고 할 때도 솔자 장수 숫자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146쪽에 가서도 다시 한번 바꾸셔야 되겠죠 146쪽에 146쪽에 보면은 9-4의 요순이 솔천하 이인하신대 이민이 종지하시고 걸주 솔천하 역시 장수 숫자로 바꾸시고요 장수 숫자에 솔자로 바꾸시고 다 바꾸셨나요 그 다음에 175쪽 하나 바꾸면 쫙 다 바꿔야 돼요 제가 다 긁어서 쓰기 때문에 175쪽에 그 네모칸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네모칸 가운데 네모칸에 역시 요순이 솔차 이인하신대 그 다음에 걸주 솔천하 이포 한대 둘 다 솔자를 역시 장수 숫자에 거느릴 솔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야산 선생 착광구 정보는 제가 똑바로 해놨는데요 됐나요? 그렇게 해서 세 군데 쭉 바꾸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원래 옛날 원문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글자 한 글자 다 체크를 해보시는데 하셨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대학 장구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치조당 치조당은 강의제 때죠 강의제 때 치조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이 치자를 기본들이 이의로 읽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원래 중국 원문 발음 자체가 치조로 이렇게 발음되고 반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시 속에서 치조여춘하라 그래서 그 조가 마른풀이죠 물풀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 마치 봄에 꽃이 만발한 것과 같다라고 해서 그 문장의 그 수식을 나타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수사가 아주 풍부한 것을 치조라 이렇게 표현했고 강의제 때 이것저것 책을 펴내고 하면서 특별히 그 집 이름을 치조당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거기서 나왔던 그 판에 근거해서 쭉 대조해 보면서 썼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대학의 가장 마지막 문장이 지금 고본대학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자 이의로서 이의를 삼지 않고 의로서 이의를 삼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여기에 근거해서 맹자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맹자의 맨 처음에 자 이의로서 그죠? 이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말고 인의로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맹자 인의론이 설파가 되고 자 대학에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뭐가 있었냐면 우리 논어에서 공작하신 말씀이 있었죠 제자들이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듣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주로 이건 이건 이것은 드물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던 내용이 있죠 그게 뭐였던가요? 그게 드물게 드물게 말씀하셨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입니다 선생님 자한편이죠 자한편에 선생님께서는 자하 그죠? 자한 그죠? 선생님께서 드물게 말씀하셨다 뭐를? 이와 그 다음에 여명과 그 다음에 또 여 인이죠 이렇게 표현하시죠 선생님께서는 자 이와 더불어서 명과 더불어서 인을 그죠? 인을 드물게 말씀하셨다라고 한 내용이 논어 그죠? 논어 자한편 맨 첫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일부 어떤 사람들이 논어는 그죠? 논어는 인을 주로 다스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논어에서 한 얘기 공자는 드물게 얘기하고 오히려 누가 이 사람이 인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잘 모르겠다 나도 그 사람이 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다른 장점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잘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얘기는 사람들이 잘치 잘못하다가는 이의를 뭐냐면 사리사욕 개인의 탐욕을 주로 그 쓰는데 쓰일까 봐 말씀을 거의 안 하셨고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서 증자가 대학을 그죠? 대학 대인지학 또는 뭐 태학의 도를 얘기를 할 때 바로 이의를 나라를 하는 데는 뭐예요? 이의를 의로 삼는 이를 이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의의를 이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그것이 나중에 맹자로 쭉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대학 주자의 장구본은 우리가 고본대학과 그 다음에 주자의 장구본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고본대학 강의하면서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굳이 전문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서 보고 다만 어쨌든 우리 선조들이 조선시대 때 이 장구본의 근거에서 공부를 두루 하셨고 그 다음에 주자의 이 글 가운데서도 또 명문으로 꼽히는 것이 이른바 장구서입니다 오히려 본문은 잘 몰라도 장구서를 읽고 외우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장구서에는 이른바 유학의 도맥이 쭉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장구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주자의 장구서는 참 잘 아는데 다 외우는데 서는 모르고 서경은 모르고 논어는 모르고 뭐는 모르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까지를 같이 대략 아울러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대학지서는 고지 대학의 아직 안 찾지 않나 125쪽 주자의 장구서 그러니까 주자의 장구서는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고본대학 고본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원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왠지 주자가 이제 성략적으로 이런저런 그 유학의 체계를 세우다 보니까 글이 이러면서 8조목에 삼강령 8조목에 맞춰서 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본인이 문장을 이리저리 좀 옮깁니다 옮기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본말장 같은 경우는 좀 다소 당혹스러운 이 문장 구조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좀 지나친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대학을 장과 구로 나눈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앞에 경문이라고 해서 경문을 3장을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전문을 10장으로 나누어서 쭉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장과 구입니다 그래서 장구가 되고 장구로 나누고 거기에다 붙여서 서문을 쓴 거죠 주자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대학에 이것저것을 좀 바꿨다라고 할 정도로 애착이 지나쳐서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손을 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서문은 아주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본인 심혈을 기울여서 쓴 내용인데요 대학지서는 고지 태학에 이때는 태학이라 읽으세요 대자를 써놓고 학교 이름으로 읽을 때는 태학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책 이름으로 읽을 때는 대학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고지 대학지서는 고지 태학의 소위 교인지 법려라 대학의 글은 대학이라고 하는 이 글 증자가 쓴 이 대학이라고 하는 글은 옛적에 옛날에 태학에서 태학에서 교인지 법 교인 사람들을 가르치는 법도인 바이라 그러니까 태학의 글 내용은 이거를 이 글 내용이 전체적으로 채택된 무슨 과목이 아니라 태학이라고 하는 데에서 사람들을 뭘 중심으로 해서 가르쳤는지 라고 하는 그 가르치는 법인 바이라 개차 천강생민의 즉 기막 불려지이 인의 예지지 성의 언만은 연이나 기질지 품은 줄품자입니다 혹불릉재하니 시로불릉개유의 지 기성지 소유의 전지야라 대개가 천강생민 하늘이 생민을 내린 적부터 내릴 때부터 자자는 뭐뭐로부터 해야 되겠죠 대개가 하늘이 생민 생민이다 그러면 천생증민에서 나온 거죠 시에서 나오는 하늘이 묻백성들을 내었다라고 우리 몇 번 이거 나왔었죠 천생증민하시니 라고 하늘이 묻백성들을 내시니 뭐라 뭐가 있다고 그랬던가요 천생증민하시니 이 뒤에 있는 문장 이 뒤에 있는 문장이 무지무지 중요하니 유물류칙이라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유물류칙 우리가 이른바 유물론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증민의 얘기죠 하늘이 천강생민이라고 하는 것은 시로 표현하자면 천생증민에 해당되겠죠 생민을 내리신 이래로부터 곧 이미 불려 막불려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 더불지 아니함이 없다 이거죠 몸으로서 인위예지라고 하는 성품과 그죠 성품으로서 더불지 않음이 없건만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이 내려준 그죠 천부지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위예지 누구나 다 인위예지라고 하는 천부지성을 다 갖고 태어나지 마는 그러나 기기질품은 그 기질이 부여받은 바 받은 반응 그죠 기기질이 그 받은 반응 받은 것은 바 자가 없으니까 받은 것은 혹 능이 가지런하지 못하니 앞에서도 한번 공부했지만 우리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품을 인간이랑 가지런하지 못하다 그죠 부제가 물의 성이다 라고 한 내용 나왔나요 자 부제한 것 모든 물건마다 각각 부제한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물지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건의 기본적인 성품이라 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지런하지 못하다 그러나 도가에서는 뭐냐 재물론이라 그래서 모든 물건은 다 가지런하게 본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 이것이 이른바 유학과 도가와의 차이기답니다 다 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게 맞춰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쇠소공대 진두지절부터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애초에 그래서 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쪽이 어떻게 해요 중용에 보면 생의 지지자가 있고 그죠 학의 지지자가 있고 곤의 지지자가 있고 라고 하는 각각의 품 그죠 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똑 고르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나가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요즘에 보면 순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맹자나 쟤들하고 순자 공부하면 참 좋으련만 이게 꼭 어겨요 저기 뭐 조선이 망한 것이 유학이다 라고 하니까 유학 빼놓고서는 이제 이른바 순자 그럼 뭐예요 우리가 아는 성악설이죠 매순자가 얘기하는 성악설과 그 다음에 맹자가 얘기하는 성선설이라고 하는 건 천양지 차이가 되는 겁니다 성선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늘 강조하고 강조했지만은 자 일름 일량지위 도요 개지자 선 그랬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 태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냥 선이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선입니다 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 개지자 이어받았다라니까 그래서 성선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주자의 그 설명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그 다음에 형기의 사사로 거기 이제 형기가 부여받은 바는 가지런하지 못하다 이렇게죠 형기가 받은 것 사람의 그 모양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하는 풍토가 있죠 내가 이쪽에서 태어났느냐 이쪽에서 태어났느냐 이쪽에 그 풍토에 따라서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의 기질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왜 풍토는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지런하지 못하다 부재론이 이름하여서 물의 기본적인 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되고 자 그래서 형기의 사사로움으로 인해서 형기에 부여받은 바가 각각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다 이니에즈라고 하는 성품을 다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런데 이런 거 가려진 게 있어서 그것만 다 긁어내 줘서 본래 갖고 있던 본성을 드러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성선설이고 그래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법보다는 뭐로? 덕으로 그렇죠? 법보다는 덕으로 덕치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유학입니다 반면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순자는 역시 다 공자로부터의 한 개파들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순자는 아니다 사람이 어디 선하드냐 그렇죠? 남의 거 있으면 뺏으려고 하고 애초부터 악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악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강력하게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선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혹시 가려진 불선한 부분에 불만 떼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살살 해서 잘 달래서 떼어주면 되는 거고 애초에 악하다 그러면 이게 불선함이 지나쳐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으면 이게 악이라고 개념이 규정이 됩니다 유학에서는 그럼 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제어를 해야 되죠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상가들이 어디로 가요? 이게 법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법가 법과하고 유가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사람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맹자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이단이다 그러면 가서 야 때려 부시는 것이 아니라 잘 이것이 옳고 그러지 않음에 대해서 잘 설득을 해서 데려오는 거죠 데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스스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런데 맹자가 저 양주 목적의 무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혹시라도 도망갈까 봐 우리에다 가둬놓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한다? 족쇄를 그렇죠? 채워놓고선 도망가지 못하게 하더라 유학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면 그 뿐이다 그리고 스스로가 알아서 닦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유학의 사회입니다 그 차이점을 알아두시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의 예지성이라는 것을 인의 예지성을 부여받지 않음이 없건만은 그러나 그 기질의 품은 각각의 그 기질에 따라서 내가 부여받은 것은 혹 불능 제한이 혹 능이 가지런하지 못하니 이로써 불능 개유의지 기성지 소유 그래서 그 성, 기성품이 소유한, 그죠? 그 성품이 소유한 것을 알고서 나도, 그죠? 내가 지금 여차저차에서 좀 불선하긴 하지만 내 성품이 어떠한지 내 본래 성품이라는 건 다 인의 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지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죠? 들쑥날쑥하니까 이것을 전지, 온전히 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성품이 소유한 바가 있음을, 성품이 소유한 바를 알고 알고서 그 온전히 함을, 뭐예요? 유, 두지 못하니라 이로써 능이 다 그 성품이 소유한 바를 알면서도 온전히 함을 두지 못하니라 뭐 때문에? 기질의 부재, 그죠? 그 기질이 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더라 그래서 인류, 총명, 예지, 능진, 기, 성자 그 다음에 혹 하나라도, 어떤 한 사람이라도 총명하고 예지하고 능이 그 성품을 다하는 자가 추러, 기, 간이면, 그 사이에서 나온다면 기질의 그 부재한자들 가운데서, 생민들 가운데서 총명, 예지, 그죠? 총명하고 예지하고 능이 그 성품을 다하는 자가 나온다면 즉,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천필명지하여, 하늘이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서 이위, 억조지, 군사하여 억조라고 하는 건 억조 생민이되어, 억조 창생, 그죠? 그 많은, 모든 사람들의 임금과 스승을 삼아서 임금과 스승을 삼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지, 치지, 교지하여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게 하여서 그죠? 가르치게 하여서 이 복 기성케 하시니 그 성품을 회복해 하시니 그래서 옛날에 성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신 성분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후대에는 그게 확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 이놈 저놈 아무나 임금이 되면 다 하늘이 낸 사람 요즘에 대통령도 아무나 대통령테나 당연히 아무나 대통령 되는 게 아니죠 어쨌든 간에 다 그래도 하늘이 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성품을 회복해 하니 이는 복기, 신농, 황제, 요순이니 이러한 사람이 누구였더라? 복기씨였고 신농씨였고 황제였고 요임금이었고 순임금이었다라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냐면 이 사람들은 공자가 개사전에서 인류문명을 크게 일으켰던 사람들 해서 쭉 거명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복기씨, 신농씨, 황제, 요임금, 요순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이 소위 이로써 개천입극하여 이로써는 이러한 사람들로서 하늘을 이어서 입극이라고 할 때 극이라고 하는 것은 황극이라는 뜻입니다 석영에서 임금자리 다섯 번째를 오황극이라고 하는 가운데 자리가 되는 거죠 황극 바로 임금자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이어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이 법도를 따라서 하늘이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사덕을 두었다 그러면 사람은 인예의지가 되는 거죠 인예의지라고 하는 그 덕을 그대로 이어서 입극 다시 말해서 임금자리에 올라서 이런 뜻이 되겠죠 임금자리에 올라서 이 사도지 적과 직과 전학지 전을 소유설려 하시니라 그래서 이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하늘의 법도를 그대로 따라서 그 다음에 임금자리에 올라서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백성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사도의 직책과 그 다음에 전학의 관직을 두어서 그냥 관직을 두어서 소유설려라 그래서 관직을 소유 말미암아 설치하셨느니라 그래서 개천 하늘의 법도를 쭉 펴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본성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연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 있는 개천 입극이라고 하는 입극 자체도 서의 말이 되고 사도지 직과 전학지 관이라고 하는 거 서경에 나오는 말이죠 서경 공부하신 분들 바로 순임금이 나중에 천자가 되시어서 순임금이 천자가 되시어서 바로 이제 개천 입극이 되는 거죠 개천 입극 하셔서 제일 먼저 뭐 하시는 이분들 앞에 전에 누구냐면 우로 하여금 그죠 그 우유 나중에 치수사업을 했던 우가 있죠 자 먼저 우리가 서경에 나오는 홍범에 보면 정치하는 탈정이 나옵니다 탈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1월 우리가 선천팔계 방이 들어오면 일건천 그 다음에 이태태 삼리화 그 다음에 사질레에서 먼저 양해도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손풍 육감수 그 다음에 칠간산 발곤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이치에 따라서 팔정이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서경 홍범편에 보면 팔정이 있는데 그 중에 1월 식 정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백성들이 먹는 문제입니다 1월 식 그 다음에 2월 화 재물이죠 재화죠 재화를 확보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 그 다음에 네 번째 4공이죠 네 번째 4공 다섯 번째 4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4구 내무부장관 그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빈 4구라고 할 때 내무부장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뭐예요 군사가 되는 거죠 자 요겁니다 그러면은 자 순임금이 개천 입극하신 거죠 개천 입극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홍수가 있었잖아요 엄청난 홍수가 있었고 그 사악들을 또 두루두루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스리셔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게 뭐냐면 국가의 치수사업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4공의 벼슬 그러니까 치수사업을 다 완성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임금으로 하여금 그 전 국토를 두루두루 그죠 이 통목공사로부터 해서 국가 전체 그 뭐야 이 뭐라고 하나요 국가관리라고 해야 되고 요즘으로 표현하면 국토부 장관에 해당되겠죠 국토관리부를 맡게 한 것이 바로 우임금입니다 우으로 하여금 이걸 맡게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국토관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먹을 문제 이게 해결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누구를 임명을 하느냐 하면 누구죠 자 버린다라고 버릴 기장 기 기로 하여금 뭘로 삼았다 후직 후직이 되는 거죠 나중에 여기에 봉투에서 이 사람이 누구가 되느냐 하면 나중에 주나라의 가장 최고의 조상이 되죠 문무의 조상이 되는 게 바로 기입니다 기로 하여금 후직을 삼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으로 하여금 사공을 삼고 기로 하여금 후직을 삼아서 이런 백성들이 먹는 문제 해결되고 국가의 국토가 편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거기에 나왔던 사도직이죠 사도의직 교육이죠 이 사도의직을 누구한테 맡게 했느냐 하면 누군가요 설이죠 설이라고 우리가 계약할 게 매질결을 하는데 사람 이름으로 읽을 때는 설입니다 설로 하여금 사도의 직책을 맡게 했고 모든 백성들의 으뜸가는 스승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후에 관리가 될 자식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나라의 장자들을 누구한테 가르쳐야 하느냐 하면 누구 했나요 기라고 하는 사람이죠 기에게 나라의 장자들을 가르치게 했는데 그걸 뭘로 가르치게 했느냐 음악으로 가르치게 했다라고 해서 전학지 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학지 관을 두었더라 이렇게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뭘 회복시키는 거예요 인성을 회복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올해 7월 달부터 인성교육법이 발령이 되고 내년부터 시행령이 나와서 내년부터는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한테나 우리 한자 지능교육 한다고 하면서 모든 학원에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고 검정교육 교육시키니까 이것도 문제 있다니까 조금 양심은 있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무한테나 가르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력들은 누가 매출하도록 아직 안 읽어보셨어요 예절교육 선생님들 그런 거 안 하죠 이건 대학이 전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아침에 들리게 좀 오늘날 대학은 어떤 대학들이에요 옛날에 보면 대학 그럼 우리 이전만 하더라도 대학은 무슨 전당이다? 지성의 전당이 되었습니다 요새 어떤 대학이 지성의 전당하고 하는 데 있어요? 지성의 성이 뭔지를 몰라요 인성이라는 게 뭔가 하다가 우리 점심 먹으면서 얼마나 박장돼서 웃었는지요 그래 사람의 성은 두 가지가 있더라 무슨 성이 있고 무슨 성이 있더라? 사람의 성이 두 가지잖아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남녀 간에 잘 만나면 인성이 회복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죠 지금 결국은 이 인성을 할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앞장서야 돼? 개천 입극하신 그러한 군주가 있어야 되죠 그러한 군주가 있고 그래 다시 말해서 정치가 발우어지고 백성들의 민생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 인성은 그 다음에 조금만 노력하면 저절로 따라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한 상태가 되고 입극이 안 돼 있는 상태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고 백성들의 민생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성을 누가 해요? 매날 신문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교수가 여성 제자 성추행이나 하고 그 다음에 남이 논문이나 뺏겼어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대학에서 가르치는 인성은 인성이 어디서 나와요? 인성의 성자를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잖아요 대학 스스로가 우리는 지성의 전당 이거 내세우기 포기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거 대목이라도 좀 알고서는 하셨으면 좋겠다만 여기 나오는 내용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것만 보자면 순수한 교육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이전에 앞서서 해결되어야 될 얘기가 바로 뭐냐면 민생문제예요 젊은이들이 아까 우스갯소리로 그래 남성 여성이 제대로 만난만 제대로 돼도 되는데 요즘에는 젊은이들 3포 세대죠 아예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연애하는 거 더더욱 포기한 지 오래가 됐습니다 이 속에서 무슨 성이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민생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이거는 생활 자체가 핍진하게 되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 보고서는 책 보고 가르치는 게 가르쳐지는 게 아니죠 인성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교육기관을 설치해서 가르치는 것이 그게 인성이 되는 거죠 그 순서가 그래서 개천입극하여 일단 정치가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정치가 바로 서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먹는 문제 해결 다 되고 그리고 부족하니까 사도의 직분과 전학의 관을 통해 가지고 이로 말미암아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삼융지 융해 기법이 친비 연후에 왕궁국도로 이기 여항이 마을 여자죠 여 골목길 항자입니다 여항이 막불 유학하니 거기까지 삼대가 융성하메 삼대가 어디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이거 주자 장구서 읽으려면 모든 공부한 게 쫙 다 드러나야지 삼대 유학 공부하는데 기본으로 항상 익히시라고 했죠 삼대 하은주 삼대 용감하게 하세요 틀리면 틀리면 하은주 삼대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냐 앞에 있는 요순 들어가는 거예요 하은주 삼대가 되는 거죠 하은주 이거를 삼대라 표현하고 여기다 삼왕이라고 표현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라의 우임금 그러니까 순임금을 이어서 우임금 그 다음에 누구예요 탕임금 그 다음에 무왕인데 우리가 문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비와 아들이니까 그냥 문무하여서 같이 이거를 바로 삼왕이라 그럽니다 삼대가 융성할 때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순임금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통치하고 그 다음에 두 분은 탕무 혁명하신 분들이죠 탕무가 됐고 여기서 이제 여기 때 정도가 여 때는 태갑일 때까지 보면 되고 최고로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성왕 때까지 보통 한 2에서 한 몇 년 정도는 그렇게 될 텐데 한 100년 정도 그러니까 하은주 삼대가 융성할 때에 그 법이 점차점차 갖추어진 뒤에 그죠 이제 나라의 법도가 법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무슨 형법체계 헌법체계 이게 아니죠 나라의 뭔가 예법 등등이 그죠 법과 제도가 다 갖추어지고 난 뒤에 왕궁과 국도로 왕궁의 국도로 왕궁이 있는 곳이 나라의 도읍지가 되는 거죠 왕궁의 국도로서 2급 여항이니까 저 높이는 나라의 도읍지로부터 저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여항이라 라는 겁니다 마을여자 골목길 항자니까 저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국도로부터 저 나라의 시골길까지 다 막불류학하니 다 가르침이 있지 아니함이 없으니 다시 말이에요 가르침이다 배움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학자는 학교가 되겠죠 학교가 있지 아니함이 없으니 다 가르침이 있었으니 배움이 있었으니 인생팔세면 사람이 태어나서 여덟 살이 되면 이렇게 되시죠 인생팔세 사람이 태어나서 여덟 살이 되면 즉 이때 셋자는 요 셋자 쓰면 안 되겠고 오타난 것 같은데요 이 셋자는 이 셋자로 써야죠 그죠 지금 보니까 8세 그러면 몇 년이에요 3824 240년이 되니까 틀렸죠 셋자로 고치세요 여덟 살이 되면 즉 자왕궁 이하로 지어서인지 자제히 되어있죠 앞에 있는 자하고 뒤에 있는 지가 있죠 자 A 뭐죠 자 A G B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로부터 B까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자왕궁 이하 그러니까 왕궁 이하로부터니까 왕뿐만 아니라 왕과 공과 그죠 그 밑에 있는 모든 그죠 직분을 가진 직책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다음에 자 어디까지 서인의 자식들까지 자제 그러면 자식과 형제의 개념이니까 서인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옛날에는 이제 토를 자 뒤에는 로우 붙이고 지 뒤에는 어디 어디까지니까 희자를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서민들의 이르기까지 서민들의 자식의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왕궁의 자식들로부터가 되는 거죠 서민의 자식들의 이르기까지 개입 소확하여 다 소확에 들어가서 이 교지 쇠소 응대 진퇴치 절과 예악 사어 서수지 문하고 자 소확에서는 뭐 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 했다? 아이고 이거 치우면 안 되는데 쇠 물뿌릴 쇠자죠 물뿌릴 쇠자 그 다음에 쓸소자 쓸소 그 다음에 응아름자 누가 대답 물으면 어떻게 어떻게 응대 하는 거죠 쇠소응대 그 다음에 어른이 불렀을 때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가는 자세 그 다음에 물러가는 자세 이것이 진퇴치 절이죠 절도를 배운다 이 소리예요 소확에 들어가서 절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예와 악과 그 다음에 사와 사어 어와 서와 수와 이거를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이 절도를 다 빛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입니다 문 젊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젊은해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다시 말해서 이런 절도 다시 말해서 이 앞에 있는 이 내용은 내가 사람들과 접할 때 태아는 뭐예요? 태도가 되는 것이 되겠죠 태도 그래서 보통 그걸 흔히 예절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절도를 더욱더 빛내게 하려면 스스로가 갖추어지는 덕목이 있어야 되겠죠 내면의 덕목을 기르는데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악으로서 스스로를 그죠? 내면의 품성을 더욱 기르고 그 다음에 사와 어로서 더욱더 절도 있게 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중용에 나오지만 사야자는 유사 후 군자라 그랬죠 활을 쏘는 것은 군자와 비슷하다 그래서 실저 전국이여든 만약에 그 내가 활을 쏘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거든 어떻게 한다? 너 왜 내가 활을 쏘는데 자꾸 방해하니? 저 바람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반구저 귀신이라 스스로 몸을 돌이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도를 잡는 것이요 그 다음에 말 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라 함께 그죠? 함께 이른바 내 말이 말을 몰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어떻게 협동할 것인지 등등 세상이랑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사월을 배우는 것이고 단순히 체육이라 라는 체육도 실은 원래는 그런 뜻인데 우리나라 또 체육은 또 무슨 체육이 돼야 돼요? 특기 체육이 되고 무슨 경기 나가서 1등 해야 되는 이런 체육이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구경꾼 만들어버리죠 어쨌든 같이 협동교육과 더불어서 군자의 특히도 이 활쏘기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 글이죠 이때 단순한 글이 아니라 옛날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글 가운데에서도 우리 육소 법칙에 해당되는 것 있죠 글에 대한 육소 여러 가지 등등 다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수 수학이다 라는 건 오늘날 얘기하는 단순한 수학이죠 수학이라고 하는 건 군자가 이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나라의 정전법을 나누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눠야 되는지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천문학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바로 수입니다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가르치는 것이냐 어디서부터 소학에 들어가서 두 번째 나온 예약사와 서수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 가는 것이 되고 당연히 다 익혀가지고 다 평생 가는 것인데요 소학에서 이렇게 하고 8살이 되면 8살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소린지 알겠죠 8개죠 8개가 되면 기본적으로 웬만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세가 되면 이렇게 해서 들어간 요즘에도 옛날에 갔는데 요즘에도 초등학교 들어가는 게 몇 살이에요 8살이라 그러는 거죠 틀림없이 맞죠 너무 늦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한 살 좀 빠르게 하자 그랬다가 다 실패했죠 요즘에 거의 다시 8살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스스로 간에 그저 이 품성을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받는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는 이 시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급기 15년이면 몇 살에 이르면 열하고 10가지가 완성되는 수니까 그 뒤에다 다시 더 붙이려면 U라고 하는 글자를 붙입니다 열하고 그죠 열을 하고 5를 더 두면이니까 15년 다시 말해서 15살이 되면 15살이 되면 자천자지 원자 중자로 이지 공경 대부 원사지 적자와 여 범민지 수제히 개히 태학하여 이때도 태학이라 됩니다 태학하여 이 교지히 국리 정심 수기친 지도하니 거기까지 그래서 하다가 15살이 되면 그러니까 태학과 아니 소학과 태학이 되는 거죠 자 소학에서 몇 년간 익히냐면 15살 때까지니까 대략 몇 년이에요? 7년 대략 7년 익히고 우리 요즘 말로는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중등학교가 되는데 중등학교 과정이라는 게 실은 보면 황당하죠 그러니까 소학에서 초등학교 교육만 웬만큼 맞히면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죠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더 배우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교육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역사 교육 시키고 그죠? 하면 되는고 나머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뭐 배워도 저는 맨날 수학에서 미분족분에 제일 골치 아픈 건 나와서 우리 같은 사람 하나도 쓰여 먹지 못하는데 별도로 갈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한 7년 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근에도 학제 개편하자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중등학교 시절이 다시 6년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기니까 이걸 줄이고 초등학교도 좀 줄이고 중등 과정 다시 줄이고 이렇게 해서 나면 대략 이게 맞습니다 한 15살 16살 정도 되면 대학으로 보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각각의 전문 분야를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대학 들어가도 뭐 정식으로 전문학교도 없어졌죠 전문학기 없어지고 대학이 뭐 전문학교도 전부 다 대학처럼 4년제 과정되고 대학에서 전문과정도 제대로 안 가르치죠 제가 무슨 말이냐면 대학에서 뭔가 전공한다라고 해서 내가 컴퓨터공학과 들어가더라 뭐 이것저것 하는 건 전부 어디 가서 배우든가요 학원 가서 배워요 황당한 나라예요 그래 내가 뭐 요리 배운다 해서 무슨 전문학교가 4년제로 되면서 갔다 정작 또 요리 정말 실습하고 하려면 어디 가요 학원 가서 전부 자격증 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놈의 교육의 낭비예요 그죠 옛날에 그래서 15살이 되면 이제 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신분이 차이가 나는 거죠 어차피 공부할 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놀 놈 놀고 하게 되니까 어쨌든 옛날 관리라고 요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옛날에는 어쨌든 음서제도에서 대체로 관직들이 세습이 되고 하는데 원칙상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그건 안 하는데 일단은 보세요 천자의 원자와 중자 원자 그러면 장남 중자 그러면 여러 자식 그러니까 천자의 원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버지를 이어서 임금이 될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중자 그러면 오늘날 표현한 대군들이죠 대군들은 어차피 갑자기 또 왕으로 들어 나가는 거니까 제후들로 나가는 경향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라를 다스릴 최고 통치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자의 원자와 여러 자식들로부터 누구까지냐면 공경대부의 원사의 적자와 공경대부와 공경대부 원사의 적자 공경과 공과 경과 대부와 원사 원사라고 하는 것은 저기 뭐야 그 밑에 있는 관직 가운데서 제법 높은 자리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자면 중급 이상의 그 자식들의 적자 그랬습니다 적자라고 하는 것은 서자가 아닌 적자 본래 그 아들들 대를 이어갈 자식들과 그 다음에 바로 이겁니다 범, 민지, 준수, 희, 백성들의 자식 가운데에서도 특별하게 뛰어난 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이 백성들이 나가면 주로 농민의 자식들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농사를 계속 지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별나게 뛰어난 자들이 있다면 이 자들 다 발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들에 이르기까지 개입, 태학하여 다 태학에 들어가서 이 교지 뭐로서 가르치느냐 하면 국리, 정심, 수기, 친, 지, 도가 되는 거죠 이걸 봅니다 국리 이거 맨 처음에 우리 설명했을 겁니다 국리, 그 다음에 진성이죠 국리, 진성 그 다음에 수기, 친, 지, 도가 되죠 수기, 친, 지도 다시 말해서 이성이라 라는 거죠 이치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다 한다, 궁구한다 라는 연구하고 그래서 이치가 무엇인지 하늘의 이치가 이치가 무엇인지를 두루 연구하고 건도변화, 그 다음에 고누재물, 지도 지도의 변화죠 이거를 이치가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그런 하늘로부터 뭘 받고 났는지 그 내 성품을 다 하여서 그죠? 다 하여서 뭐 한다? 먼저 내 몸을 닦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도 이걸 배우는 것이 뭐다? 이것이 태학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대학 개념 서구에서 들어온 대학 개념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하고 다르죠 우리의 태학이다 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문학의 최고가 되는 것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거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자들이 사람을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하는 그 다스리는 법도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선결될 사항이 바로 이거죠 젊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사람이 말이야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는 자들이 무슨 남을 다스리겠다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기 주변 하나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자들이 뭐 남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동양의 바로 수비치인식 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이 도다 이 소리예요 도라는 것이 뭐 산속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늘 주변에 있는 것이더라 우리 늘 주변에 있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도를 배우니 우차 거기 국리정심하고 국리? 국리진성하고 같은 것일까? 네 국리진성 아 여기 국리정심 여기서 국리정심 국리정심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이거는 여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대학에서 우리 나왔었죠 경물, 치지, 성의, 정심하는 것 그것이 이제 걸고 진성해야 되는 것 같이 통하는 내용입니다 하는 것이 이것이 학교지, 교의, 대소지, 절의, 소의, 분연이라 그래서 학교의 가르침의 크고 작은 절도가 절도가 나뉘는 까닭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예로부터 3대가 융성할 때 그 법이 점점점점점 다 갖추어져서 학교가 있지 않느냐 하면 다 학교가 있었다 그랬죠 다 학교가 있었는데 맹자에 잘 나옵니다 맹자 등문공 하편이던가요 맹자에 보면 하은주 3대의 전제가 이렇습니다 맹자의 등문공 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전법이에요 국가가 기본적으로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의 가장 기본 바닥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될 것 공자가 이겼던 균 균화를 실천해서 결국 나라를 안정시키려면 그것이 뭐다 정전법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전법을 먼저 실시하고 난 뒤에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거죠 이거를 해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를 베풀었냐면 상서학교라 그랬습니다 예로부터 상과 서와 그 다음에 학교를 베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를 베풀었는데 이게 뭐냐 다 학교 이름입니다 상교라고 하는 것 하나라에서는 하나라에서는 이것을 교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은나라에서는 서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주나라에서는 이걸 상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학은 주자가 학만 얘기했었죠 학은 3대가 똑같이 했다 이렇게 봅니다 3대 공지라 3대 공지라라고 했는데 이 학이라고 하는 데서 결국은 이 도를 가르쳐 젊은과 도를 가르쳤는데요 그러면 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과 서와 교라 교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조금 교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 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 되고 서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되니까 우리가 옛날에 활속이 있죠 활속이도 순서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와서 이제 벌주도 거기에 맞춰서 먹는 것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양자가 있으니까 기른다 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기르는 것 그 다음에 활속이 하는 것 교 그냥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되고 여기에다가 학이라는 것을 별도로 다시 다 3대가 이것도 두고 이것도 같이 두는 거죠 그러니까 학은 다 공통된 것이다 그래서 상사학교라고 하는 말 맹자의 이름이 나왔고 이런 제도를 가르쳤고 3대가 똑같이 했기 때문에 주자가 여기서 그 중에 하나만 뭘 언급했느냐 하면 학만 언급했죠 첫 번째 줄에 그러니까 3대가 융성할 때 기법이 친비연후에 왕궁국도 2급여항이 막불유학하니 라고 하는 말 그죠 막불유학기다 학이 있지 아니함이 없었다 학교가 있지 아니함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라 시대별로 사망시대별로 뭐냐면 3대별로 교와 서와 상이라고 하는 것을 두었다 거기에다가 별도로 그죠 다 똑같이 다음에 학교라고 하는 것을 두었고 그 다음에 소학이 있고 태학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교의 그 시스템을 그대로 받들었던 조선시대 같은 경우 고려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태학이라는 것이죠 지방에 또 학교들이 있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지방마다 뭐냐면 향교가 있었죠 초급단계의 서당이 있고 그 다음에 태학에 해당되는 지방의 태학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향교가 되는 거죠 향교가 되고 서울에는 뭐냐면 성경관이라고 하는 것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누구는 없어져요 서민의 뛰어난 자식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는데 실은 그렇지도 않죠 누구나 과거 시험은 다 볼 수 있게 만들죠 과거 시험은 철저하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그저 내가 서민의 자식 농민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공부를 해서 하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금이 완양이 되는 거죠 저 개천에서 욕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른바 인재발탁의 방법들이라는 것은 이미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하원주 3대 때부터 인재발탁의 시스템들이 이와 같이 있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넘어가서요 부이 학교지 설이 기광여차하고 그래서 무릇 학교의 베품 학교를 베풀은 것이 그 넓음이 이와 같고 이와 같이 두루두루 온 나라에 그죠 온 나라에 저 서민들의 일기까지 다 가르침을 베풀었고 교지지술이 교지지술이 가르치는 그 학술이 방법이 방법이 기차제 절목지 상이 우여차하니 그 차제와 순서와 절도와 그 절목 그죠 절목의 자세함이라는 것이 또한 이와 같았으니 그런데 우리가 학교 제도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 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들여왔더라 다 서구에서 들여왔고 국민학교라고 하는 초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산업일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른바 산업혁명 뒤에 적어도 공장에 들어가서 뭐라도 좀 읽고 알아들을만 하게 하려면 뭐를 가르쳐야 된다 뭐라도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른바 초등교육 제도입니다 그게 국민교육 제도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나온 그 교육 제도는 뭐냐 어떻게 하면 좀 잘 부려먹을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국민교육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놈들이 조선에는 대학이라는 걸 안 두죠 기껏 두는 것이 전문학교예요 왜 얘네들은 저 식민지 국가에 그저 이 하층 백성들로서 부려먹기 딱 좋게 하려면 그 정도만 배우면 된다 절 정도만 배워야 되지 도우까지 배우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 머리 꼭대기 올라선다 이렇게 해서 애초에 대학이라든가 차단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전통적으로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인성교육의 목적이 있었지 기술교육의 목적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와 같으니 이 소위위교는 그래서 그 가르치는 까닭은 그저 가르침을 가르치는 위교니까 가르침을 삶는 까닭은 다 이렇게 본지 인군 궁행심득지 여요 부대 구지 민생일용 떳떳할 이 자입니다 이륜지 웬이라 다 가르침을 삶는 것은 소위위교는 가르침을 삶는 것은 곧 또한 다 본지 근본했다 어디에 그 임금이 궁행심득지 여요 임금이 몸소 행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 채득한 마음으로 얻은 나머지의 근본하고 아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정말 필요하더라 라는 나머지이고 부대 구지 민생 그죠 그 민생 백성들이 날로 쓰는 떳떳한 인류의 법도 바깥에서 구하는 구하기를 기다리지는 않았더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봤더니 참 좋더라 부모님을 섬기고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 형제간에 뭐예요 이게 그 우애가 있었더니 그죠 이 권력찬탈이라는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그죠 자식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아 나중에 얘가 날 후계자가 되어서 잘 다스리더라 이렇게 직접 해본 나머지가 되고 백성들이 날마다 날마다 쓰는 그죠 민생 일용 이륜지 외 날마다 쓰는 그 떳떳한 법도 바깥에서 구하지는 않고 다 늘 백성들이 백성들이 바라는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한 집안을 꾸리는데 가장 큰 것이 뭐예요 가족들 건강하게 그죠 건강하게 무사하게 잘 살고 우애가 있고 그죠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 이게 최고죠 그런데 이것도 오늘 다 사라져버렸죠 아침에도 누가 무슨 얘기했더니 뭐 이게 수학이라는 게 뭔가 그랬더니만 요새 연금이요 연금 연금을 얘기하더라고요 원래는 늙어서도 자식들과 더불어서 같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데 이제 그것조차도 다 잊어버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구하지 않았느냐 이로써 당세지인이 무불학하고 그래서 당대 세상 사람들이 배우지 아니함이 없고 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법도니까 또 기학언자 그 배운 자는 무불유의 지 성분지 소 고유와 직분지 소 당류하여 이강 면헌하여 이진 기력하니 자는 고석 성재라 그래서 이로써 그 다음에 당시 사람들이 배우지 아니함이 없었고 또 배운 것은 그죠 배우는 자는 뭐예요 기성분에 고유한 것 성분이라는 게 뭐예요 성분이 고유한 바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이죠 성품에는 각각 다 나뉘어짐이 있죠 봄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인 여름에 해당되는 것이 예 가을에 해당의 의지 이게 성분이죠 성이 나누어진 다 이 성분 그 성분의 고유한 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는 이게 뭐 이데올로기에서 너 성분이 뭐야 할 때 그 성분은 무슨 성분이에요 너 자본가 그룹이야 뭐야 출신 성분이 뭐야 할 때나 이걸로 얘기를 하죠 우리의 성분은 이 성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분이 되는 거지 내 부모의 출신 성분을 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성분이 고유한 바를 알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성분의 고유한 바와 그 다음에 직분이 내가 직책을 맡았으면 내 직책의 분수가 어디에 있는지 마땅히 해야 할 바 거기에 맞춰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알고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 알고서 각 면헌하니 힘쓸면 짜죠 각각의 힘을 써서 이진기력하니 그 힘을 다 했으니 이것이 바로 고석성시라 옛날에 뭐냐면은 그저 세상이 아주 융성할 때의 때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 다 지나가고 없더라 그래서 아 옛날이여 하는 겁니다 그 옛날도 어디냐면 아 옛날에 사망이 성할시대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소위 치룡어 상해 그래서 위에서 위서라는 것인 임금이 그저 위에서 임금이 다스림을 그저 잘할 때 치룡이니까 다스림이 융성할 때에 속 미여하하니 그 풍속이 아래에서도 아름다웠으니 이 비후세지 소능금예니라 이거는 후세능이 미칠 바가 아니니라 후대는 이런 그저 아름다운 미풍양속들이 다 없어졌더라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천년 전에 주자가 언제 때를 그리워하면서 저 공자 저 훨씬 전이니까 그저 천오백년 전 이천년 전을 그리워 그러니까 삼천년 전까지를 그리워하면서 얘기했으니 이후에 이런 그저 요순의 태평성대와 같은 세상은 거의 없어졌더라 뭐 적어도 주나라 때까지 이런 세상은 없어졌더라 그런데 실은 그 없어지는 것을 슬피 여기면서 아 세상 무너지는 것을 한탄하신 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춘추시대의 공자였죠 공자가 가장 안타까이게 했던 게 바로 정전법 체제의 무너짐이었습니다 정전법 체제의 무너짐이었고 그 아예 씨앗조차도 말라버린 때가 언제냐면 전국시대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아 이건 나라도 기록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등문공을 만나서 폈던 정전법의 내용이 그대로 지금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유학이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건 정전법이더라라는 그 내용이죠 그게 바탕하고 난 뒤에 교육적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쉬었다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